손흥민과 레길런 이 두 선수가 풀타임 90분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고받아 패스가 각각 4개씩 총 8개밖에 안 됩니다. 손흥민이 4개 줬고요. 레길런도 4개를 줬습니다. 같은 사이드에서 뛰는 풀백과 윙어 치고는 많은 게 아니죠. 특히 이런 경기에서 말이죠. 반대쪽 도어티하고 베일 같은 경우 보시면 베일이 70분에 나갔으니까 둘이 같이 뛴 시간이 7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18개나 주고받았어요. 도어티가 9개 줬고 베일이 9개 줬고요. 자 토트넘이 펠리스 상대로 지금 전반전 좋은 경기 리드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 5분께 베일의 크로스를 받아가지고 운전해서 정말 결정적인 헤딩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좀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점도 좋게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날 전체적으로 토트넘 공격 잘 운영이 됐습니다. 가레스베일이 케인의 도움을 받아서 전반에 25분 만에 골을 넣었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토트넘이 주도를 했습니다. 크로스를 펠리스가 전반 45분이 지날 때까지도 골이 슈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토트넘 입장에서 경기 운영을 잘 했는데 하지만 토트넘 축구는 휘슬이 울릴 때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전반전 종료 5분 후반전 종료 5분 이때 실점률이 굉장히 높은 팀인데 오늘도 여지없이 유일하게 허용한 슈팅에서 골을 먹으면서 1대1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쳤고요. 무엇보다 펠리스가 최근 5경기에서 4경기 무득점인 팀이거든요. 골을 거의 못 넣는 팀인데 이런 펠리스한테 지금 단 한 번 크로스 허용하고 골을 얻어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의 토트넘입니다. 자 평점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소파스코어고요. 오른쪽은 후스코어다컴인데요. 지금 벤테께 헤딩 슈팅 허용을 할 때 요리스 골키퍼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리스 골키퍼가 굉장히 낮은 평점을 받았고요. 소파스코어는 손흥민 선수에게 필드플레이어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평점을 줬고 반면에 오늘 후스코어다컴은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평점이 좀 괜찮습니다. 수비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미드필리에 있는 선수들 평점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무엇보다 오늘 모우라가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오바를 하다가 끊기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긴 했습니다만 자 아무튼 후반전 지금 전반 종료 직전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락커는 분위기가 아주 개판일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해리 윙크스 좀 빼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후반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골이 정말 펑펑 터졌죠? 후반 4분에 베일, 6분에 케인, 31분에 또 케인, 무려 4대1 대승을 거둔 토트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케인 골을 또 하나 도우면서 올 시즌에만 손흥민 케인, 서로가 서로의 골을 둔 게 무려 14골째가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컨비네이션, 기존에는 시어러하고 크리스터뜬이 갖고 있던 그 대기록을 깼습니다. 기존에는 13골이었는데요. 아직 시즌 한참 남았는데 정말 대기록이죠. 뭐 훨씬 더 많이 쌓아올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신기록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축하드리고요. 자,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리그에서 최근 3경기 9골 1실점. 아주 뭐 대단한 기세로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리스 베일이 폭발한 게 크죠. 와, 정말 요즘 보면 무슨 축구도사 같아요. 스프린트 많이 하지 않고 페이스 조절까지 해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마다 아주 뭐 모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날 터진 두 골은 모두 이제 케인 도움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케인과 베일, 이 두 명이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는 게 아주 무서운 부분입니다. 베일이 터질 때 터질 때 안 터질 때 도와줬던 것은 손흥민인데 오늘은 아주 케인하고 베일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았습니다. 벌써 올 시즌 토트넘 와서 10골째입니다. 리그 5골, 유로파 3골, FA컵하고 카라바컵 1골씩 풀타임 뛸 수 있는 체력문 확보가 되면 토트넘 타포 진입 전쟁에 아주 뭐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라운 김에 순위 보고 가겠습니다. 토트넘은 펠리스전 승리로 번리, 플럼, 펠리스 이 세 팀과의 경기 모두 이겼습니다. 웨스템한테 지면서 리그 6경기에서 1승 5패 완전 바닥까지 갔었는데요. 이번에 3연승을 하게 되면서 6위까지 순위를 회복을 했습니다. 4위 첼시가 경기수가 같은 상황에서 승점 2점밖에 안 앞서있기 때문에 타포 제진입의 꿈도 꿈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암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라운드에서도 맨시티가 연승이 깨졌죠. 맨유한테 홈에서 졌고요. 리버풀도 홈인 안필드에서 무려 풀럼한테 잡혔습니다. 토트넘 다음주에 상대가 아스널 북런던 덥인데요.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해졌죠. AI평점 보고 가겠습니다. 후스코어닷컴에서 헤리케인 10점 만점. 정말 대단하네요. 받을만하죠. 두 골 또 도움도 두 개. 첫 골은 대단히 멋진 중거리 원더골이었고요. 두 번째 골은 손흥민 선수가 제일 7개 튕겨준 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활한 베일도 두 골로 9.8점. 대단히 높은 평점 받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전반에 빅 찬스 놓치면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후반에는 도움도 기록을 했고 수비가담도 많이 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렛띠는 게 여기 왼쪽에 레겔론이죠. 평점 7.9점. 솔직히 잘했죠. 풀백인데 거의 윙어처럼 움직이면서 공격적으로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의미 있는 상황에 많이 관여를 했고요. 수비가 좀 아쉽긴 한데 토비랑 호이비에르. 손흥민이 굉장히 잘 메워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손흥민이 레겔론 때문에 좀 애매해진 상황이 많아진 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무리뉴 감독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레겔론 움직임 보면 당연하게도 사이드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꼭 레겔론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쪽 도어티하고 비교를 하면 도어티도 움직임의 범위는 좀 비슷하거든요. 다만 도어티는 수비 쪽 범위가 더 넓고 짙습니다. 레겔론은 하프라인 위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문제는 이렇게 레겔론이 기용이 되면 손흥민 선수 위치가 좀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데이비스하고 뛸 때보다 레겔론하고 뛸 때 좀 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느낌을 주는데 여기 히트맵에서도 위치가 굉장히 분산되는 걸 볼 수 있죠. 레겔론이 올라가 있을 때 그 뒤를 커버하는 역할을 많이 맡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레겔론이 손흥민보다 더 높게 머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평균적인 위치만 놓고 보면 손흥민이 확실히 윙포워드, 레겔론은 윙백 정도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적인 포지션이라는 거. 레겔론이 올라오는 만큼 손흥민은 뒤를 봐주거나 봉선이 겹치지 않는 위치로 많이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이 둘이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상대팀 수비도 그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거죠. 두 팀 평균 위치를 겹친 그림인데 페리스가 확실히 전체적으로 레겔론, 손흥민 이쪽으로 쏠린 게 보이실 겁니다. 도어티와 가레스베일 쪽에서 실질적인 근거 기회들이 많이 나온 건 이러한 그림하고도 무관치가 않죠. 레겔론을 적극 활용하는 무리감대 구상도 여기에서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둘이 함께 뛰는 게 손흥민 선수에게 달가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팀은 어쨌든 성과가 좀 좋으니까요. 둘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너지가 둘 간에 안 나와요. 레겔론이 휘저으면 손흥민이 보자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어서 여기 이게 패스 매트릭스인데요. 토투는 공홈에서 제공하는 스탯입니다. 왼쪽에 패스를 준 선수, 위가 패스를 받은 선수인데 손흥민과 레겔론 이 두 선수가 풀타임 90분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고받은 패스가 각각 4개씩 총 8개밖에 안 됩니다. 손흥민이 4개 줬고요. 레겔론도 4개를 줬습니다. 같은 사이드에서 뛰는 풀백과 윙어 치고는 많은 게 아니죠. 특히 이런 경기에서 말이죠. 반대쪽 도어티하고 베일 같은 경우 보시면 베일이 70분에 나갔으니까 둘이 같이 뛴 시간이 7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18개나 주고받았어요. 도어티가 9개 줬고 베일이 9개 줬고요. 뭐 팀이 대승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대목이지만 손흥민 선수 골이 안 터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정말. 손흥민 선수는 최근 들어서 특히 레겔론 나오면서 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월에 7경기 2골 5도움 3월에 들어서는 2경기 1도움이고요. 알리 골이 자체 골 되면서 도움이 날아가기도 했고 아무튼 9경기에서 2골 6개 도움이니까 나쁘진 않죠. 거의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하나씩이니까. 근데 2, 3월에 9경기에서 2골 이게 좀 걱정입니다. 득점 페이스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리그에서는 지금 2, 3월 통틀어서 한 골이에요. 2021년도에서는 2골이고 전체적으로 컵데이트까지 포함하면 4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리그에서 특히 지금 5경기 연속 무득점이기 때문에 본인도 좀 조바심이 나지 않을까. 근데 참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정기회다 싶었던 상황에서 두 번은 처리가 좀 아쉬웠고요. 헤딩골 놓친 거 정말 아쉽고 후반전에 슈팅 높이 뜬 것도 좀 아쉽고 확실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 같아요. 힘이 발목핀도 많이 좀 특히 후반전 가면 갈수록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정 집중력이 떨어진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결정적인 찬스에서는 욕심 안 내고 케인한테 미뤄져가지고 도움만 기록을 했는데 좀 쉬면 좋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케인 베일은 중간에다 교체 아웃이 되면서 체력 관리를 좀 해줬죠. 혼자서만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좀 많이 응원을 해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수비적으로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도 기여가 없는 것은 아닌 이 송영수 그러니까 무료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선수인데 손흥민 전시석 손흥민 시점에서 보자면 지금 너무 지금 갉아먹히고 있는 좀 갈리고 있는 느낌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워낙에 전반기 득점 기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근 들어 득점력이 감퇴가 된 것은 분명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일정들이 계속 유럽파리기 전개가 되니까 계속 또 일정이 빡빡해지거든요. 내 경기 보고 싶은 마음은 좀 큽니다만 조절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앞섭니다. 자 어쨌든 팀이 대승을 했기 때문에 좀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빨리 체력 회복을 해서 다음 경기, 그다음 경기 특히 아스날과의 북면도 높이 기대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 상대를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그때도 입중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근데 꿀빠